한가위 대축제가 올해부터는 다시 이틀로 축소됩니다. 북부토론토 한인번영회는 사흘간의 일정이 예산 낭비와 인력 수급 등에서 비효율적이라며 올해부터 다시 이틀로 축소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흘간의 행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축제 성격도 한인 문화 중심에서 여러 민족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의 다문화 축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적인 무대 공연을 넘어 케네디언과 이웃 민족들의 문화를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비어가둔도 없애 가족을 위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KHF 2019 한가위대 축제는 오는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토론토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열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낮 12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나는 일정입니다. 이를 위해 축제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6일 번영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행사 담당 실무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에 따르면 올해도 TD은행에서 후원금 6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현재 KHF 웹사이트에서 푸드코트와 마켓부스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발족식을 앞둔 준비위는 그동안 행사를 후원해왔던 한인 기업들과 지역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